KCN TV 한중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N TV 한중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오는 6월 5일에 출범하여 전세계 730만 명을 이끌 제외동포청 초대청장의 이기철 전 LA 한국명사관 총영사가 내정되었습니다. 700만 제외동포들의 정책 사업을 전담하게 되는 제외동포청은 단연간 제외동포들이 요구해온 수건 사업으로 올해 6월에 출연하게 되면서 제외동포들에게는 기대와 희망으로 알려진 전담기구로 제외동포청 청장은 차관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초대 제외동포청 청장에는 4에서 5명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 이기철 전 미국 LA 총영사관 총영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기철 청장은 1985년 외교부에 입문한 후 리비아일 등 서기관, 유엔대표부일 등 서기관, 이스라엘 참사관, 제외동포 영사국 조약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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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